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당장 유익함이나 이익을 주는 책을 읽기는 쉽지만 좀 이렇게 먼 이익과 관련된 부분 어쩌면 자신의 시간을 투입해서 지혜를 쌓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안목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대부분 독서 유행의 실용서라는 부분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책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사회, 자유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신민으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자신 뿐만 아니고 후세를 더 넉넉한 삶으로 이끄는 방법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면 관심을 되게 갖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소개해드린 책은 좀 책이 두텁습니다 프리드릭 폰하이에게 법, 입법 그리고 자유란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은 고전 가운데 고전입니다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시장경제라든지 자유사회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태어난 본능 그 자체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도록 계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또 교사가 이런 부분을 또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노벨경작상이자 20세기에 가장 걸출한 자유사회의 기초를 제공한 프리드릭 폰하이에게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 얘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훈련과는 좀 동떨어진 교육을 많이 받죠 뭔가 문제를 풀고 암기하고 시험을 보고 석사기라든지 박사기를 마칠 점이 되더라도 자신만의 뚜렷한 관점이나 생각을 갖게 하는 힘든 상황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30대 초엽, 20대 말엽 무렵에 저는 하이어크와의 만남이라는 것이 일생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가치관, 반듯한 시장관, 반듯한 변화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소개되는 법, 입법, 자유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많은 종류의 종합된 그런 관점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아끼는 프리디크 폰 하이에게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